아니 우리 집에 간다더니 여긴 왜 온 거예요? 여기가 누나 집인데? 여기가? 아 이맘때가 누나 할머님 비일이었거든. 매년 꽃바구니 배송시켜서 납골당 갔었는데 아마 그 꽃일 거야. 나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나 봐요. 그걸 이제야 알겠냐? 뭐야 여기 왜 왔습니까? 그쪽이야말로 왜 따라옵니까? 아니 여기 이분 얼마 전에 여기로 이사 오셨대요. 누나 앞집에? 네. 아 이 집에 살았던 겁니까? 그렇다네요 엄청 신기하죠? 아 그때 누나 내 우유 가져갔던. 아니 우유를 가져갔어요? 아니 그게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. 딱 걸리셨지. 아유 좀 가져갈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확보래. 아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고요. 아 그래 원래 그렇게 나한테 막 반말했었다고. 어? 몸이 기억하네 몸이. 우리의 티키타카를. 그럼 들어가 볼까요? 예 뭐 그럴까요? 예 뭐 그럴까요? 아. 하. 우와. 어? 뭐야 저 표정? 하. 아니 그럼 왜 가려? 털 뭘로 보고. 저거. 하. pedi. 하. iffer billㅇ tube. 하. 그. 하... leaving서. 하... 하.. 하.. 하... 하... 하..